내가 왔다는 걸 안다 꼬마야! 듣고 있어?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me 가봅시다 여러분 가봅시다 집중 내가 왔다는 걸 안다 왔다.. 왔다.. 어디.. 뭐야? 어디야? 집중! 잠시만.. 여러분 못봤어요 못봤.. 주황색 같은 오렌지색 같은 옷을 입은 꼬마.. 그가.. 하.. 웃음 흩 수단 뺏어 침묵 부순 와.. 땀.. 우와.. 땀 오는거 봐.. 여기야.. 나 진짜 땀이 땀이 지금.. 땀이 땀이.. 자라치지마.. 자라치지마.. 제발.. 어디야.. 어디야.. 제발.. 절대 바꾸 없다.. 그때.. 나한테 붙으려고 했던.. 예전에 내가 여기서 빙이 걸렸을 때.. 내 갈비뼈가.. 금가게 했던.. 그 여자 구신이 아니야.. 지금 그 여자 구신 기운이 안 느껴져.. 지금 내가..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꼬마.. 오빠 뭐해? 아니.. 내가 듣기로는 여기서 뭐해.. 꼬마 목소리였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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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에다.. 어디야? 집중! 아카침에 내가 멀고 온다.. 갑자기 잔잡아.. 다시 뱀다.. 다시 뱀다.. 다시 뱀다.. 슬라임.. ? 으으윽 으윽 잠시만.. 잠깐만.. 목숨 걸고 간다.. 빙이 걸릴 걸 생각하고 간다.. 또 지형이 도와줄 걸 생각하고 간다.. 아직 있지.. 바로.. 이런 걸.. 나.. 그냥.. 안쪽.. 출발.. 표정.. 왕이.. 멈춘.. 뺏이.. 뺏이.. 잠시만요 어디야? 어?! 여기 있어.. 온다.. 잠깐만.. 네네네네네네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여기까지 왔구만.. 여기까지.. 저거는 빙의가 걸리던 곳입니다 빙의가 걸려서.. 제가 예전에 빙의가 걸리던 곳입니다 빙의가 걸려서.. 제가 이쪽까지 아마 갔을거에요 깁숙이 좀 들어갔을거에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아..실래야지..실래야지.. 아..실래야..실래야.. 여기 명강도 있는데.. 갈비벼 금이 갔어요 여기 못보신 분들 많을거에요 이 안에 구조를.. 와..오늘 뭔일이래? 지금은 모습을 또 안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 얘기 듣고있지? 내 얘기 듣고있지? 내 얘기 듣고있지? 내 얘기 듣고있지? 와봐.. 꼬마야.. 듣고있어? 여러분들 일단 꼬마는 없는거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일단 나갑시다 their.. 네.. 근데..